제작진 짠짠 내 꿈과 아타시와 도르무캐쳐의 자자자자자 내 꿈과 아타시와 도르무캐쳐의 내 코장로 한동돼스 이번에 일본 왔을 때 저번에보다 좀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슬프게 감기 걸렸어요 목이 이렇게 됐어요 원래 목소리 이런거 아닌데 매력적이죠 이렇습니다 일본 데뷔하고 첫 프로모션 시작할거에요 기대하세요 우리 갈거에요 얼마나 왔었죠? 궁금하다 많이 온거에요 많이 오신거 같아요 미쳤네 있다 이따 봐요 너무 많이 오신거에요 많이 오신거에요 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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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